안녕하세요 해클스토이스패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레벨6 150 학생의 답안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파트4, 파트5, 파트6 부분 같이 풀이해보는데 우리가 고득점일수록 사실상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부터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파트6, question 11 보겠습니다 자, question What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education college for students? 자,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될까? Education for teachers,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Use of new technology,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사용 Allowing students to choose their subject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목,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셋 다 물론 좋아요 근데 하나만 뽑아야 되겠죠 The best way니까 언제나 답안을 선택하실 때에는 무조건 내가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학생의 답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파트6가 파트5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봅시다 자, 좋아요 지금 우리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죠 파트5랑 좀 다릅니다 파트5는 할 말이 있었는데 영작이 부족했던 거고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영작도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전형적인 레벨 6, 150의 모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I think education for teachers 이즈가 없어졌죠 지금 여기서 빠졌죠 It's the best way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for students There are reasons why I think so 뭐 다 좋아요 지금 서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뭐 firstly, first 다 좋습니다 The children are immature 아이들은 철이 없다 And out of control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된다 여기서 children인데 여기서 children's라고 한 것도 살짝 감점 포인트죠 And out of control 이거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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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Teachers have, teachers have, teachers have죠 An important role로 바꿔야 돼요 여기 지금 와장창 틀리고 있어요 In student's feature 여기서 important role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play죠 Play an important role in 이 수거예요 Play an important role in을 사용을 해야 돼요 In student's feature So they give more educational items 자,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뭐 철이 없고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교육을, 선생님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Some kids are very aggressive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저돌적이다 So teachers should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them 어떤 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안 듣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뭘 배워야 된다는 내용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뭐 철이 없다라고 하다가 끝나게 된 거죠 뭔가 포인트가 없는 느낌이에요 영어는 있는데 포인트가 없다 자, 그리고 세컨드를 보겠습니다 First point보단 나았어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물론 버벅임은 좀 있었지만 생각하면서 말했지만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었구나가 명확했습니다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teachers nowadays 여기 아쉽긴 하지만 좋아요 teachers have 자, 못하죠? 여기서 이제 빠져야죠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그래서 teachers을 바꿔서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because there are a lot of electron devices and other teaching skills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정리하자면 teachers should learn how to use new devices and programs 선생님들은 새로운 기기, devices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자신의 teaching skill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first point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second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예시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보세요 내 친구가 창의적인 선생님의 경험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뭔가 교육을 받아도 창의적이 됐나 봐요 he, he gives a lot of credit items for teachers 내 친구가 선생님한테 창의적 아이템을 줬다? 지금 예시가 지금 굉장히 잡히지 않고 있죠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많이 있어봐야 10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포인트와 모든 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죠 for example I have a friend and he's an elementary teacher 자, 우리 내 친구가 있는데 he'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he told me that 그가 말했다 he joined a training offer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그는 참여를 한 거죠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코스의 참여를 트레이닝에 참여를 했다 and he was able to improve his teaching skills 자,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teaching skill을 향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예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맞는 앞에서 device를 배우거나 프로그램을 배워서 teaching skill을 향상해야 된다 How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들었다면 예시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8, 6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메이저 감정이 발생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아마 이 구간을 잘했다면 레벨 8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봅시다 자, 문제 What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education quality for students?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First, education for teachers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Use of new technology 새로운 technology의 사용 Allowing students to choose their subject 자,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세 가지 다 말이 돼요 그 중에 내가 가장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리 여학생의 답안을 들어보면서 어디에서 메이저 감정이 발생했는지 봅시다 자, Part 6 답안 시작합니다 The best way The best way to improve the education quality for students is education for teachers There are some reasons why I think so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children are immature and out of control So, they do not know what is wrong and what is right So, they should be taught by well-educated teachers 우리 여학생의 진짜 큰 장점은 차분하면서 문법을 거의 안 틀인다는 점인데 그런데 지금 메이저 감점 포인트가 뭐죠? Part 6에서 질문에 딱 뭔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줄 수 있으니까 자,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꼭 이거 안 써도 되고 first 하셔도 됩니다 Children are immature 애들은 철이 없어요 맞아요 and out of control 컨트롤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So, they do not know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멀리 가고 있어요 So, they should be taught by well-educated teachers 그래서 철이 없으니까 교육을 잘 받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약간 포인트가 약한 거죠 정리하자면 So, teachers need to get some training to learn how to control them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워야 되고 and how to communicate with young students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뭘 배워야 되는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education 자, 교육받아야 된다 무슨 교육받아야 된다 이렇게요 자, 또 세켄드로 보시면 왜 메이저죠? 사실 레벨 6 나오는 데는 지금 이 여학생의 전체적인 모든 답안을 보면 레벨 6 나오는 데 지장은 없어요 비록 지금 8, 6에서 감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레벨 6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레벨 7이 나온 이유는 앞에 파트들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왜 레벨 8이 안 나오냐 지금 보시면 세켄드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없어요 자, and the second point is that traditionalities are very impolite and aggressive 아주 예의가 없고 저돌적이다 so teachers should teach them morally what? 자, 그들을 뭘 가르쳐야 된다고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some teachers should learn how to use IT devices and programs 같은 걸 다루는 걸 배워야 된다 앞에서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여기서는 IT devices 같은 걸 배운다 so that they can upgrade their teaching skills it improves th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이것이 학생들의 배움의 경험을 향상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뭘 에듀케이션 받아야 되나 뭘 트레이닝 해야 된다가 들어갔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시에서는 마이너 감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런데 자, 좋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어요 first, second과 아무래도 연결이 되는 예시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게 될 수는 있어요 거의 같은 예시의 라인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본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시에서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자, 여기서 스쿨을 버벅인 게 그진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학생들이 되게 예의가 없고 저돌적이고 막 그래서 그만뒀어요 선생님으로서 봤을 때 별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더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 어떤 선생님들을 향상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가 필요했던 거죠 자, 좋습니다 보시면 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배웠고 so he was able to improve his teaching skills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스킬을 향상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나면은 결론, therefore 뭐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바이바이 하고 끝나면 됩니다 자, 8, 6 볼게요 11, what is the best way to improve the education quality for students 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education for teachers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 use of new technology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 align students to choose their subject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 자, 세 가지 다 좋습니다 이 중에 할 말이 가장 많은 답안 무엇을 선택했을까 자, 학생의 답안 들어보세요 자, 8, 6 답안 갑니다 The best way to improve education for students is education for teachers There are two reasons why I think so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many teenagers are immature and out of control so teachers need to get some training to learn how to control them and also how to communicate with teenagers 훌륭하네요 자, 먼저 8, 6 같은 경우 서로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The best way to improve education for students is 자, by educating the teachers 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들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질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데 자, is education for teachers 서류를 뭔가 바꾸기보다는 앞에 카테고리에 나왔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건 감점 포인트가 아니죠 There are two reasons why I think so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many teenagers are immature and out of control 그들은 철이 없고 컨트롤이 안 된다 So, teachers need to get some training 을 받아야 돼요 To learn how to control 그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And how to communicate with teenagers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10대들 학생들을 다루는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맞습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없는 것보단 당연히 트레이닝을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표현을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내용 간결하게 정리 잘했고요 자, 그리고 세컨드를 봅니다 And the second point I want to say is that Some teachers should learn how to use IT devices so that they can upgrade their teaching by using new technology 음, 네, 좋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 더 명확하게 Some teachers should learn how to use IT devices IT device의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So that they can upgrade their teaching by using new technology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teaching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뭐 더 이상 손댓게 전혀 없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두 번째에서는 IT devices를 다룰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명확합니다 자, 우리 그럼 추가적으로 It'll improve th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이것들이 학생의 배움의 경험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넣을 수도 있었는데 보시면 추가적으로 가능하지만 딱히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맥상 문제는 없었어요 선생님의 욕심 때문에 여기 넣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For example 들어보시면요 For example, I have a friend and he is a high school teacher He told me that he joined a training off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e was able to improve his teaching skills and he learned how to motivate students Therefore, I agree with the statement 네, 좋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 have a friend, 전 친구가 했어요 and he is a high school teacher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제가 흔히 말하는 친구 팔기 예시죠 그래서 내 친구가 누구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예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탕한다고 보면 됩니다 He told me that he joined a training off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우리 학생이 D라고 했는데 The Ministry 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에 조인을 했는데 자, 그는 teaching skill을 향상할 수 있었고 He learned how to motivate students 학생들을 어떻게?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Therefore 하면서 끝났는데 I agree with the statement 이렇게 끝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statement에 동의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셋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therefore가 틀렸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았을까요? That's all, 다 했어요 라든지 So, training is better, training이 낫죠 라든지 Therefore, teachers should take extra training and improve their teaching skills 이렇게 뭐 서로를 좀 더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그들은 extra training을 받고 또 teaching skill을 향상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세 가지 전부 다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therefore 구간을 이미 좀 교정을 해보긴 했는데 그러나 지금 part 6 굉장히 잘했죠 이렇게 정리되어서 포인트 명확하게 문법까지 확실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part 5에서 중간에 뻑 이렇게 멈췄던 그런 아주 마이너한 실수 구간을 part 6가 충분히 메꿔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보시는 것처럼 한 파트를 말할 때 좀 서운함이 있었다 그래서 아, 난 이미 끝났어 나 이제 시험 그만 볼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특히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일수록 전체에 대한 점수를 받는 거니까 더 화이팅 하면서 나는 끝까지 집중할 거야 정의된 모습을 보일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결말을 보여드리긴 했으나 이 therefore에 내려오면은 사실상 점수 다 매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점자는 이미 레벨 몇 줄지 다 마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뒷부분에 마이너한 부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part 6 같은 경우에도 질문에 대답 다 했고 나름도 포인트도 있었는데 약간 좀 헤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art 6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숙련도가 좀 필요하자는 생각을 해요 우리 남학생한테 레벨 6 150에서 레벨 7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추가 문제 풀이 그리고 좀 더 반복 연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레슨은 제대로 되었다 아주 좋은 향상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part 6 어떤 메이저 감점 포인트가 있었죠?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이 학생은 좀 정리가 안 된 편이었는데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답으로는 더 고득점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part 1, 2, 3, 4, 5 까지는 마이너는 있었지만 거의 완벽했어요 마이너, 마이너 했죠 조금씩 틀리는 구간이 조금씩 계속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 정도는 레벨 7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으나 part 6에서 확 하고 메이저가 있었기 때문에 레벨 8은 못 간거죠 그렇지만 역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점수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의 파트들을 너무 잘해서 뒤에서 메이저 감점이 있었으나 레벨 8은 안 나왔으나 레벨 7, 170을 취득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하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대부분 만점을 가지 못하는 190, 레벨 8 이상을 못 가는 이유는 거의 뒤쪽에서 발생합니다 자, 모든 파트들을 숙제를 열심히 하다보면 다 커버가 되는데 어디가 잘 단기간에 커버가 안되죠 part 3에 6번 part 6에 part 6에 11번 6번과 11번이 단기에 커버가 안돼요 왜일까요? 생각을 하면서 회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 두 가지를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해주는게 아주 중요해요 part 6 어땠죠 part 6가 정말 훌륭했어요 내용도 좋고 정리도 잘 되고 문법도 좋고 예시도 아주 적절했죠 그래서 part 5에서 생겼던 마이너한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레벨 6 학생의 답 레벨 7 학생의 답 레벨 8 학생의 답 제가 샘플로 정확하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뭐죠? 아 6과 7은 차이가 좀 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죠? 레벨 7과 레벨 8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 숙련도의 차이이지 레벨 8이라고 하여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떻다? 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레슨을 통해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레벨 6 쉽게 아주 또렷하게 한 번에 나올 수 있고요 또 역시 바른 레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레벨 7, 레벨 8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래에 크리스 동영상 구독 꾹 누르시면은 이거 외에도 선생님의 영상은 진짜 많이 있어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인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영상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